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을 몇 개 조금 이렇게 읽어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간에만 스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이게 잠시만요, 지금 물 좀 마실게요 네, 군의 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비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비법 이거 사실 질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부에 대한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근데 언어는 공부하고 학습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근데 언어는 학습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습득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언어를 그러면 어디 가서 오늘 500 단어 외울게요 아니면 이런 문법을 다 외워볼게요 이런 것들은 뭐랄까 보충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데에 습득을 만들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빠르게 잘 배우고 싶으시면 가장 필요한 게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모국어든 외국어든 상관없는데 이게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나이도 상관없대요 이게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게 관심이 생겨야 돼요 그냥 언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그 배워야 되는 그거에 관심이 가야 돼요 어? 이런 어?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어? 뭐지? 어? 아? 하는 깨달음도 와야 돼요 이 관심이 있다가 깨달음이 오는 순서 이 심리적인 순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단어나 표현을 습득하게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한 번 틀렸다가 친구가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고 그러네? 하는 순간이 생기면 평생 기억하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그런 관심이 가고 깨달음이 올 수 있는 순간을 일부러 많이 짜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거 보고 계시니까 컴퓨터나 전화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요 전화기가 있거나 컴퓨터가 있는 건데 그걸 많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튼 위치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언어 설정에 들어가서 언어를 바꾸셔도 원래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기는 아세요 그 언어 설정을 바꾸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그 컴퓨터나 전화기에 언어 설정을 바꾸셔서 부딪히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해요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이거 맞나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고민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에서 어 이건가 어 눌러볼까 눌러보는데 틀렸어 어 어떡해 이거 아닌데 이건 깨달은 거죠 이런 깨달음들이 있는 상황을 짜셔야 돼요 불편할 거지만 무조건 해야만 언어가 빨리 습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추천하자면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보는데 뭐 드라마를 보시면 자막 달지 말고 보세요 자막 달면 그냥 읽으시면 되잖아요 어 무슨 말일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헤매고 야 이게 뭘까 어 어 하고 깨닫는 순간이 안 와요 그래서 자막 없이 보셔야 돼요 이런 식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깨달음이 따라오는 이런 접근법을 쓰셔야지 언어를 빨리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예작전 2천원 서울 대학생활 지금 바로 편집하신 서울 위원회로 서울 위원회로 서울 위원회로 서울 위원회로 서울 위원회로